오늘은 누가복음 4장 2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참된 제자가 되는 길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누가복음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 속에 참 놀라운 권세에 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걸 보고 모두가 다 감동을 했습니다. 누구나 쉽게 그 천국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감동이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또 그곳에 있는 모든 병자들 주님 앞에 고침을 받기 원하여 나온 모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4대 사역 그야말로 복음을 전하시고 또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마귀에게 늘린 자를 해방시키신 그야말로 프리칭 사역, 티칭 사역, 힐링 사역, 그리고 딜리버런스라 사역, 해방의 사역 이 4가지의 그 사역이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고 그야말로 생명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따라가면 내 병도 고침받고 내 가족도 구원받고 또 생명의 말씀 듣도 보지도 못한 그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참 놀라운 그 표적과 기사를 기대하고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각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으셨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는데 그 따라오는 목적이 꼭 자기 병을 고치고 그저 말씀만 듣고 헤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수많은 군중들이 뒤로 따라오는 그러한 와중 속에서 가는 길을 가시다가 돌이키셨어요. 그래서 군중들을 멈추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누가 보면 4장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무리와 함께 갈 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이르신 내용이 좀 섬뜩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조금 다른 가르침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중들이 놀라도록 일단은 그 충격 주시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무릇 너희가 나를 따라오지만 너희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다. 저들은 섬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개명이 있는데 어떻게 부모를 미워하다니요. 좀 도전적인 말씀이에요. 또한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여 목숨을 바치듯이 사랑하라고 했고 아내는 남편을 교회가 주님을 섬기듯이 공경하라고 했는데 아니 처자를 미워하다니요. 자기 자식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잘 만들어도 부족한데 처자를 미워하라 하다니요. 그리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참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니까.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와 처자와 자기 목숨과 자기 형제 자매까지도 미워할 정도로 마음의 결단이 있습니다. 같이 동시에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청년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귀하게 여기셨어. 그 청년을 향하여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그 청년은 시임이 걱정되어 주님 앞에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저에게는 노년한 아버님이 계십니다. 곧 돌아가시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저의 아버님을 장사하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그러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로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윤리관에 참 위배되는 그러한 말씀 같지만 그러나 제자가 되기 위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러한 윤리를 뛰어넘는 처자 간에 또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의 윤리까지도 뛰어넘는 결단과 희생이 없이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도대체 십자가가 무엇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분명히 십자가는 내 십자가지 남의 십자가가 아닌 것입니다.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자기 십자가가 있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라는 건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죽음의 형탈 아닙니까? 죄인들을 죽이는 형탈이에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는 것은 나를 죽이는 형탈이라 이거예요. 이것은 참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니 나를 죽이다니요. 이것은 바로 우리 성경의 말씀에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력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flesh, zarcus,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 옛사랑, 타락한 내 자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역사는 나의 자아를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넘기우는 그러한 십자가의 도가 내 삶 속에 적용되는 자만이 제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누구나 예수님을 환호하고 그 위대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요새 BTS라든지 유명한 K-POP 아이돌 얼마나 수많은 젊은이들이 열광합니까? 젊은이들뿐만이 아니라 노년층도 열광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나 그들은 BTS나 이러한 자들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그냥 팬일 뿐이에요. 공연장에서 환호하고 그들의 음악과 무대에서 댄스하고 이러한 모든 흥에 취해서 말이야 즐거움을 누리고 그들의 이름을 높이고 환호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공연이 끝나면 그들은 아무런 그러한 관계없이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크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팬으로서의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따르고 나에게 환호하는 자들은 내 제자가 되어야 된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지만 제자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따른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도대체 내 말은 따르지 아니하는구나. 이것이 바로 현대 크리스도인의 목적 그 태도가 될 수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리에서 2장 20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크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신 것은 크리스도시라. 이렇게 보세요. 내가 죽음에 넘겨져야 크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예수 크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내가 죽음에 넘겨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도록 주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도의 삶의 첫 번째 단계가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역사는 결코 우리에게 무익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좋은 것입니다. 왜 좋은 것이냐 마귀를 정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를 정제 골로세서 2장 14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신 거예요. 우리를 정제하는 법조문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바로 율법의 정제함을 따라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그랬어요. 마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러한 율법의 정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해방을 누리고 마귀를 이기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도가 내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음에 넘겨오는 삶만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켰다. 여러분 통치자들과 권세는 정치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에서 타락한 천사들의 계급이에요. 천사들의 계급이에요. 여러분 천사들의 계급은 가장 높은 계급이 가장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룹 천사들이에요. 그룹 천사 중에 하나인 루시파가 말이에요. 교만해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워서 이 땅에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룹 천사 또 스랍 천사에서 케로빔과 세라핌이라고 하는 그룹과 스랍 천사 하나님을 호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천사들의 계급이 있어요. 그 밑에는 뭐예요. 바로 통치자들과 권세들 영어로 말하면 프린시팔리티 그리고 파워 바로 통치하는 천사들이 있다. 그게 마귀도 같은 그러한 타락한 천사의 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공중에 권세 잡아서 한 나라를 통치하는 권세가 그 프린시팔리티 통치 권세를 가진 악령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통치자들을 호의하는 능력의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치자들과 능력의 천사들 그 타락한 천사들 마귀의 영들이죠. 마귀에 속한 악한 영들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사예요. 바로 십자가의 역사는 마귀가 틈탈 수 있는 내 자아 내 옛사람 내 육신의 역사하는 것을 차단시켜버린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내 정력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바로 그것이 죽음에 넘기는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마귀적인 통치자적인 그러한 역사와 능력의 역사를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병을 가져다 주고 사고를 가져다 주고 실패를 가져다 주고 낙심을 가져다 주고 또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근심과 불면증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파괴시키는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사인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흑암의 권세를 내 쫓아내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없이는 다시 말하면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떠나가게끔 돼 있다. 그러나 그 정력이 아직 해결되지 아니하면 다시 일곱 귀신을 가지고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다시 범죄하면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매일 매일 십자가를 지노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 속에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능력과 권세만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일할 수 있는 장소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십자가가 역사하지 아니하면 다시 처음보다 나중에 더 심해진다. 중요한. 그래서 십자가는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중심이 돼야 돼요. 내가 저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며 내 십자가를 나를 내 정력과 욕심을 못 박는 십자가를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늘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온전한 자유함이 있는 것이에요. 한 번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한 번 내가 해방이 됐다고 이제는 다 끝났다. 이게 아닙니다. 더 큰 역사가 공격할 채비를 가지고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할 채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방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늘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복종하며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여름으로 추가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익인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사람을 추천할 때 사역자를 추천할 때 뭐 감독직 그건 목사의 직을 말하지만 감독과 집사를 추천할 때 평판을 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옛말에도 보면 사자성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고쳐쓰지 아니한다. 그 말이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참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변화돼서 그 사람을 좀 이렇게 잘 말씀으로 양육해서 변화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추천할 디모델을 추천할 때도 사도바울은 그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할머니 로이스 항상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자라는 환경 그리고 교회에서 칭찬받는 자예요. 집사의 직분을 선택할 때도 교회 안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직장생활이 어떤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과연 저 사람이 외부인에 대해서도 평판이 좋은가 이것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왜 고쳐쓰지 못하느냐 이것은 스스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사람을 고치지 못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스스로 회심하고 스스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느 누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자식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가 돼야 된다는 것은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스스로 받아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말씀의 검으로 역사하여 나를 쳐서 나를 복종시키는 십자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나를 고치는 겁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어떠한 좋은 평판이 있는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다고 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홀대하고 교만하고 좋은 평판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너희에게 오리를 가려고 권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라고 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컷옷을 달라고 하면 소극까지도 내어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한 여러분 이와 같이 제자의 삶은 우리의 삶 속에 내 십자가를 지고 내 자신을 죽음에 넘기고 예수님이 내 가운데 살아서 성화의 단계를 거치는 유일한 방법이 길이 바로 십자가 십자가가 없는 삶은 기독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기복적인 거 성공하고 번영하고 잘되고 이러한 것을 추구하는 것은 다른 타 종교에서도 더 잘해요. 백일기도 기도 무슨 기도 무슨 기도 그러나 십자가는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께서 내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크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매일매일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 결과로 우리는 마귀의 권세를 통치자와 그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아주 그냥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정제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입는 유일한 길이 바로 마귀를 이는 유일한 길이 바로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불량에 이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10년 20년 예수만 교회만 다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금식하며 우리가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금식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극률과 자비에 하나님을 경애하고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여호와를 경애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지는 자는 인생의 건축을 잘하는 자야. 누가 보금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지 인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 촉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이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서 이르되 그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이 이루지 못하였다 하니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어떠한 사역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이 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건축을 너의 인생을 집을 지라 건축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건축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삶은 내 스스로 건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대를 세우는 것처럼 내 인생을 건축하는데 건축하고 나서 그 건축이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아니면 건축은 했는데 그 건물 투자하는 주인이 보기에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건축한 후에 공력을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건축한 후에 아주 엄격하게 테스트를 많이 하잖아요. 지진이 났을 때 무너지지 아니할까 그 강도를 떼시되 그리고 기둥을 세워 그 기둥 속에 얼마나 철근이 들어갔는가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 재료가 무엇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주춧돌이 어디에 세워져 있는 것인가 그건 기본이에요. 반석 위에 있는가 아니면 모래에 집을 지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 건 기본이에요. 그러나 세우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지었느냐 망대를 세워도 만일 고리선서 3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고 그 위에 세우는데 1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 후에는 불의 공적 테스트가 있다. 불로 테스트하는 거예요. 과연 이 건축물이 남아 살아남을까 불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은 집은 다 불타서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 오히려 더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금과 은과 보석은 무엇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사람이 되는데 그 금은 뭐예요? 성경에는 금을 정금같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여덟 가지 덕목이 처음에 기초가 믿음이에요. 믿음의 덕을 덕위의 지식을 지식위의 절제를 절제위의 인내를 인내위의 경건함을 경건함위의 형제사랑을 그 형제사랑위의 사랑을 공급하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가장 높은 신의 성품 하나는 예수님을 담는 성품이 바로 사랑의 성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금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건축해야 되는 것이에요. 또 은은 무엇을 말합니까? 은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흙토가니에 일곱 번 달려난 은과 같다. 여러분 얼마나 정결한 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건축해야 되는 것이예요. 그리고 보석은 뭘 말합니까? 그 보석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자녀로서 보석같이 빛나는 행시를 말하는 것이예요. 이와 같이 정금같은 믿음으로 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보석과 같이 빛나는 행실로 우리의 인생을 건축할 때 하나님의 불과 같은 테스트가 통과할 때 더욱더 빛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인생을 건축한 자 여러분 잘 들으시게 되죠. 나무는 뭘 말해요? 금에 그 반하는 것이 나무에요. 과거에 제가 카톨릭 자단에 속한 중학교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부님이 이태리 신부님인데 이태리 신부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조상들은 우리 조상들은 대리석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불타지 아니하고 많은 돈을 벌어다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에 가면 모든 게 다 대리석이 돼요. 대리석이 그곳에 많이 나서 그렇지. 그러나 한국에 오니까 한국의 조상들은 나무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나무 전쟁 때 다 불타고 그렇게 사라지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뭔가 좀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대리석이 없잖아요. 이건 하나의 비유로서 말씀드리는데 이와 같이 나무는 금에 반대 믿음에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세상의 우상 이단적인 이러한 그 이념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걸 말해요. 이것은 불타면 사라지는 거야.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풀과 같은 것은 인간의 육신적인 것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이념이나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어떠한 점술이나 이러한 무속적인 주술적인 것들을 사모하는 거야. 이것이야말로 불타는 심판의 징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집회라는 건 뭘 말합니까 집회라는 것은 아무 쓸데없이 썩어 없어지는 집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무익한 행위들 하나님 보시기에 빛나는 그러한 선한 행실이 아니라 악한 행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로 집을 짓게 되면 건축을 하게 되면 다 없어지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자된 삶을 사는 자들은 무엇으로 집을 지을지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집을 지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대로 또 빛나는 행실을 선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건축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멸관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결단과 각오가 있어요. 목숨까지도 희생시킬 수 있는 각오가 있어야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내 자신의 정과 욕심을 못박는 그러한 절제와 인내와 근신함을 우리는 늘 우리의 삶속에 적용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자가 되는 자는 전쟁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 예수님께서 누가 보면 14장 31절 말씀해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드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 것인가 헤아리지 아니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질 것 같으면 그냥 포기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이순신 장관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호국 충성 된 영웅 아닙니까? 여러분 영웅을 넘어넣어서 성웅이라고도 하잖아요. 성스러운 영웅 이다. 그야말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분이 이순신 장관 하니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그분을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대로 질전쟁은 하지를 않아요.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하게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싸워서 질 것일 뻔해 그걸 진다는 걸 아는 것도 그것도 명장 중에 명장이야. 여러분 원균이는 이순신을 옥에다 모하면서 가다놓고 자기가 칠천량 해장 전함대를 대승을 한 우리 함대를 이끌고 칠천량에서 완전히 전멸됐잖아요. 외군들에게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23전 23승이야.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질전쟁은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전쟁하기 전에 항상 이길 것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을 감시하고 적군의 약점이 어디 있나 강점이 어디 있나 이런 걸 다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군량을 준비하고 무기를 준비하고 거북선을 만들고 모든 것을 임전 태세를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랬는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했는지 그때는 예수님이 아직 전해진 상태가 아니지만 꿈만 꾸면 전쟁을 앞두고 하얀 옷을 입은 선인이 나타났다. 난중일기에 기록된 게 나옵니다. 나타나서 내일 너희가 전쟁에 나가면 너는 이렇게 해야지 네가 이긴다. 만약에 이렇게 하면 너는 질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똑같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너는 이렇게 하면 이긴다고 말씀했잖아요. 이순신 장군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야. 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대로 행했다. 그러면 백전백승이야. 놀라운 세상에 13척을 가지고 300척의 외군을 쳐부수는 그러한 정과가 어디가 있습니까. 세계 전사에도 이렇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야. 마지막 노량해전 때도 죽기를 각오하고 하늘에다가 자기 자신의 목숨을 받지요. 이제는 마지막 전쟁으로 적을 이기면 내 목숨까지도 내가 바치게 해.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그래서 그가 잠을 자는 중에 그 거북선 이 거북이 큰 거북이가 말이에요. 막 불을 토하는 거야. 불. 그리고 불 때문에 그냥 적함들이 다 태워지는 거야. 그걸 보고 거북선을 만든 거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는 거야. 난세 때 영웅이 나오는 것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전쟁에 속해 있는 전사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여러분의 임무는 마귀를 대적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적인 전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 틀림없네요. 이걸 여러분 거부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차피 전사가 된 거예요. 싸우러 하나님께서 무장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공중의 권세자면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악한 영들의 대함이에요. 그러므로 무시로 성령 안에 깨어나 우리는 늘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주 안에서 주님께 복종하면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전쟁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적하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를 대적해야 마귀는 도망가게끔 되어 있어요. 마귀는 비겁한 원수입니다. 아유 마귀를 괜히 대적했다가 큰 화를 당하려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마귀에 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도망가는 거예요. 대적하냐 아니하고 두려웠고 싸움을 피하면 전쟁이 저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죽이는 겁니다. 도적질 당하는 거예요. 멸함을 당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망가지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정제하게 되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전사로서의 싸움을 잘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무장을 하고 보내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가를 밟을 권세를 너희에게 주느니 마귀가 원수가 너희를 결단고 해야지 못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대적하고 여러분을 넘어뜨려고 하는 그러한 권세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유일한 역사가 바로 십자가의 도어예요. 내 자신의 정력을 십자가에 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영적인 전사로서 우리는 나가서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손들고 이미 예수님께서 마귀의 머리를 팔보셨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율법의 정제함을 십자가로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를 잡은 그 마귀의 역사를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렸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마귀가 여러분을 헤아지 못하는 겁니다. 대적할 때 여러분이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34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이 내버리는 이라. 소금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소금은 세균의 번식을 막고 부패를 막는 것입니다. 소금이라는 것은 소금 자체로 남아있으면 NACL이에요. 나트륨과 클로리드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딱 접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소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뿌려져야 돼요. 녹아내려야 돼요. 특히 물 속에 녹아내려야 돼요. 설렁탕에 싱거운 설렁탕에 소금을 뿌리는 건 왜냐면 소금기가 녹아내려서 맛을 내기 위한 거 아니에요. Na 플러스 클로리드의 마이너스가 물이라고 하는 물 분자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이온화 되는 것입니다. 갈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그리시돈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 속에 침투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우리끼리만 있으면 바로 소금이야. 아무 맛을 내지만 소금기둥이 되고 만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그 소금은 버려져서 땅에 밟힘 바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각자의 위치에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침투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왜 들어갑니까? 이 미쳐 돌아가는 세상 음란과 우상 숭배와 가전 살인과 모든 폭력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 이 두려운 세상 속에 우리가 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아직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제자도의 삶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세상에 침투해 들어가서 독일말의 sit in leben 삶 속에 세상의 삶 속에 자리를 잡는다. 이런 말이에요. 소금처럼 세상에 들어가서 녹아져서 세상이 맛을 내게 한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더디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금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일로 하라고 하는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과 능력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천국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통해서 양육하고 성도를 무장시키고 또한 아픈 자들에게 놀라운 신유의 능력으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그들이 병에서 노연함을 받고 또한 세상의 악한 영들에게 각종 질병과 각종 우울증과 불면증과 각종 모든 정신분열 초염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러한 불안과 염려와 초조에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그러한 해방의 역사가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제자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70인의 제자들에게도 천도를 하면서 너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추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마지막 지상 대명령대로 우리는 모든 족속으로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의 이름으로 침념을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들을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이 제자도의 삶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음에 넘기우는 거예요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전사로서 이제는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고 천국이 임재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바로 제자된 삶을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축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건축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뿌려졌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한 나의 팬이 아니요 나의 영웅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서 나를 주관하시고 예수님의 일을 나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는 지금 저를 따라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제 뜻대로 제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감동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주 예수님 내게 오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의 인생을 예수님을 따라서 죄자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나를 주관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결단할 때 주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임지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각색 질병에서 노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눌림에서 자육해 될 것입니다 해방이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하게 얻는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제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